하트 재단이 국내외 소외 아동 지원을 위한 나눔트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나눔트리 캠페인은 재단의 캠페인을 신청하면 하트 배우가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와 나눔팻말을 기업체에 설치해서 나눔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하나 대투중권 청담금융센터 인지원들이 나눔트리 캠페인 점등식을 가져서 하트하트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.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 아동 지원에 사용됩니다.